좋아요, 구독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 반도체 부문 내 전력 반도체 개발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. 서버용 반도체 시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관련 챕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전기차, 픽시 등 미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. 업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열풍과 함께 전력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슈퍼사이클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러면 인공지능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YC고요. 오늘 장에서 12.71% 상승 마감했습니다. 두 번째 종목은 상한가 기록한 RS 오토메이션입니다. 29.80%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장을 마쳤습니다. 네, 오늘은 인공지능 테마를 뽑아주셨습니다. 첫 번째 종목부터 시그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첫 번째 종목은 YC고요. 오늘 장에서 12%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. 이 종목 바로 푯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전문가님 푯말 준비해 주시고요. 네, 하나, 둘, 셋 들어주세요.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.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을까요? 내일 올라갈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. 그런데 전체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는 상방이 맞다.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켜보는 건 맞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어떤 모멘텀이나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단 이 YC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명이 YIK였죠. 그런데 요즘에 가는 종목이 이 종목밖에 없어요. 왜 갈까요? 윤사무엘이 찍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이 삼성전자가 2대 주주에 있고요.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D램이나 HBM, 웨이퍼 테스터를 담당한다.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하이닉스 발로 가고 있잖아요. 하이닉스가 또 NVIDIA에 납품을 하고 있고. 그런데 이 HBM 키워드로 해서 삼성전자가 붙어준 겁니다.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붙은 것처럼 YIK인가요? YC인가요? 아무튼 삼성전자, HBM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가 HBM 웨이퍼 테스트 장비 개발을 완료했고 4분기부터는 매출액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. 그런데 예전에 이 YC라는 종목이 갔던 걸 기억을 해보면 4분기다. 그러면 보통 1분기 전까지는 슈팅 랠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3분기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제2의 한미반도체로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게 YC 그리고 DI 이런 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가 여기가 박스를 만들었었잖아요. 여기는 저항을 몇 차례가량 받았던 이력이 있고 그런데 그런 구간들을 금요일 시장이었죠. 지난주 금요일 시장 상가로 돌파를 했습니다. 좋은 상가는 아니었어요. 사실 보면 갭이 그렇게 높이 뜬 것도 아니잖아요. 보시면 상가 상다를 하신 분들 할 말 하긴 했는데 또 저한테는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나는 월요일부터 들어가야겠다. 이 생각을 했어요. 월요일부터. 이때부터. 종가 배팅으로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공략을 도와드렸었죠. 이런 식으로 또 쭉 상승했고요. 그런데 그런 이유 바탕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 다른 타 방송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YC와 기존 반도체 대장조들.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는 삼성전자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였죠. 그리고 여기는 DI. 그나마 최근에 좀 핫했던 DI.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었는데 YC 종목이고 보시면 삼성전자도 주가가 한 8만 원대? 9만 원대? 아무튼 그 정도 찍고 나서 주가가 하향세였죠. 최근에.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하향세였어요. 물론 여기서 반대를 좀 하긴 했죠. DI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. 그런데 이 종목만 살아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지수랑 비교를 많이 하다가 그러면은 이거는 좀 다른 반도체 주식들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찍고 왔었는데 그때 월요일 당시에 월요일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육방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역사를 이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들도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굉장히 디테일하죠. 남들과 좀 다른 시선이죠.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봤었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부터 종가 배팅. 여기에 상한가를 갔는데 쭉 내렸습니다. 갭도 별로 안 떴었고. 차라리 그래서 제가 상한가. 제가 지난번에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공략을 도와드렸잖아요. 그때 당시에 상한가 이후에 매매잖아요. 그게 상한가 간 다음 날부터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것도 비슷합니다. 상한가 다음 날 매매예요. 그래서 여기서 종가 배팅하고 보시면 다음 날 이렇게 시세를 주면서 또 매도하고. 그다음에 이 종목이 시세를 잘 주고 그러기 때문에 종가 배팅 했는데 이렇게 갔을 수도 있지만 한미반도체처럼. 그런데 이제 안 가길래 그냥 바로 대응했습니다. 비중 바로 줄였어요. 안 갈 것 같다.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종가 배팅 했는데 이게 시간에서 마이너스 거의 한 4, 5%까지 떨어졌었어요. 그런데 제가 버텼습니다. 그거를 버티고 나서 이게 보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좋네 이러면서 버텨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YIK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런 사점도 많이 인증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개인적으로 YC라는 종목을 이번 주 월요일 금요일부터 월요일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안 만지신 분들은 아마 매일 굉장히 소외받으셨을 거예요. 왜냐? 이 종목밖에 가는 게 없어요. 꾸준히. 그런데 그 꾸준히 가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 있었다고 하면 이 종목밖에 없는데 제가 또 그거를 잡아드렸잖아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약세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한 종목은 저 윤사무엘 통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식으로 탄력적인 상승을 누리고 싶고 또 리스크는 피하면서 또 멋진 종목들을 들고 좀 안정적으로 들고 가고 싶고 또 수익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 YC 매수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께서 상한가 다음 날도 픽을 해주셔서 공약을 해주시고 수익까지 챙겼던 종목인데요. 삼성전자 HBM 웨이퍼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는지 기대를 해보면서 매수 직근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바로 또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종목은요. RS 오토메이션이고요. 오늘장에서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했습니다. 이 종목도 바로 푯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푯말 준비해 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 들어주세요. 이 종목은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.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 상한가 다음 날 공약할 수 없는 건가요? 할 수도 있죠. 당연히. 그런데 왜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어요? 일단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상한가도 급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 이렇게 수능처럼 등급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등급으로 나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등급짜리 상한가거든요. 그래서 좋은 오늘 상한가 따라잡기에서 아니면 내일 종목이 상한가 가서 기분 좋다고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. 밑에서 잡아가지고. 그렇다고 하면 정말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. 하지만 저는 밑에서부터 보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략하기에는 제 원칙이랑 맞지는 않아서. 그런데 하지만 이 종목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좀 갈등을 했지만. 그래도 최근에 수익을 너무 잘 내가지고. 굳이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차라리 내일.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대응하자. 차라리 그때 좋은 흐름이 나오면 그때 사자. 약간 이 생각으로 좀 봤던 것 같고요. 일단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조금 기사가 좀 예매했던 게. 일단 오늘 좀 악영. 악영에서 반도체 OHT 라인 족점 적용. 이런 거는 좀 괜찮아요. 키워드가. 그런데 세계 최초도 아니고 최소형 로봇 사축 제어 드라이브. 이런 식으로 좀 예매하게 기사 키워드를 뽑아냈어요. 이 분이, 이 기자분이 이런 식으로 기사를 뽑는 적이 없는데. 좀 희한하다고 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. 제가 이 기자분은 굉장히 잘 아는데. 아무튼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AI로 묶어버린 거는. 사실 이 종목이 로봇 테마예요. 로봇 관련주예요. 로봇 관련주. 그런데 로봇 관련주로 따라온 종목이 있었나요 오늘? 이 종목 말고 없었잖아요. 그래서 약간 개별성으로 간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오늘 반도체도 그렇게 강한 것 같지도 않고. 로봇도 강한 것 같지도 않고. 이만큼 힘들었던 거죠. 그래서 그냥 AI로 제가 묶어버렸는데. 어쨌든 로크웰과 엔비디아 AI 협력. 이거에 있어서는 예전에 주목을 받았던 이력이 있고. 1차 파동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 모션 제어 기기. 이제 1위 기업이기도 하고. 세계 최초 로봇 모션과 스마트 팩토리 튜닝에 AI 기술을 어떻게 적용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. 상당히 좀 괜찮게 좋다.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AI를 로봇했다가 AI를 심겠다.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멋진 로봇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. 그러면은 좀 재료는 되게 좋다. 섹시하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. 그래서 여기서 이미 그거에 반영이 되었다가. 주가가 이런 데서 행보하다가 이렇게 가면 참 이쁜데. 쭉 내려버렸어요. 상승분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가를 가버린 거죠.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보시면 차트가 여기 보시면은 앞전 산이 굉장히 좀 높잖아요. 물론 여기 앞전 산도 있고. 그래서 이런 데를 조금 물론 여기를 이제 또 상가를 가버리면은.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로봇주들이 반응을 안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갈 거라고 하면은 분명히 저 같은 경우에는 공략할 자식이거든요. 다시는 있어요. 그러니까 간다라고 하면은 가는 조건들이 있거든요. 그 조건들을 저는 다 파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. 오늘 어쨌든 유일한 상가 종목이었고요. 다만 로봇 테마를 형성하면서 대장으로 간 종목은 또 아니라서 변수가 좀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종목을 한 번 저와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저 윤사모아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을 한 번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